부평구가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202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전쟁 상황을 대비한 전시전환절차 훈련, 정부연습과 군사연습 간 연계강화, 안보 위협 상황 발생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앞서 군은 지난 3일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시작으로 훈련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21일 공무원 비상소집과 22일 전시 주요 현안 토의를 실시하고 23일 14시에는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에 나섭니다. 또한 부평구청역에서 폭탄 화생방 테러 대비 실제 훈련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생활 안전체험 교육 등도 진행합니다. 차 구청장은 전시를 대비 실전 훈련을 통해 현 안보 환경과 부합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 관, 군, 병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혜희입니다.